20일 일본 니가타현에서 지진발광 현상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소리는 없었고 그저 빛만 보였습니다. 또한 20일 같은 니가타 주에스 씨와 이토이가와 씨에서는 이상한 구름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19일 저녁에는 오사카에서 유황냄새가 났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하늘 에서 오로라 같은 이상한 빛이 보이는 현상을 지진발광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직에 가까운 단층 등에서 땅 이 당겨질 때 응력에 의해 발생 되는 전류가 지표를 향해 방출되면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2014년 의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발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하의 암석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고 급속하게 힘이 증가 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추측 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는 모두 없습니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대지진 전조 현상들에 대하여 무시해버릴 수만 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효고연 남부 지진 한신아와지 대지진 또는 고베 대지진이라고 불리는 대지진은 1995년 1월 17일 화요일 5시 46분 52초에 일본 효고연 남부 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그런데 1995년 1월 16일 일본의 효고연에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날에 땅속에서 동면을 하고 있어야 할 뱀 한 마리가 땅 위로 기어 나와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베시의 수족관에서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 발생 하루 전에 돌고래 한 마리가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공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동물들의 지진 발생 전의 이상행동들 에 대하여 지진 발생으로 발생하는 전자기가 동물들의 호르몬에 영향 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진의 원인은 암석의 변형에 있기 때문에 암석의 변형이 일어나면 전기 가 발생하고 약하지만 자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진 발생 전에 지구 표면이 받는 압력이 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전기와 자기가 지표면에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면서 발광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나 가뭄 기압의 변화 달의 위치도 지진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2일 수요일에 구마모토 아소산 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이번 아소산 의 분화에 따라 연기는 3500미터 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 일본의 스완 오세지마 사쿠라지마 이오지마 호코토쿠오카노바 등에서 계속해서 화산 폭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가사와라제도에서는 100년만에 해저화산이 폭발을 했고 이즈제도 와 오가사와라제도에서는 400km에서 500km의 해저 신발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바누아토와 통간 뉴질랜드 등에서도 500km의 해저 신발 지진들이 발생을 계속하면서 일본의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이시가와 현에서 10월 들어서 현재까지 10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의 지진이 이시가와 현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도호쿠 아우무리 에서 4일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호 태풍말로가 일본으로 북상을 곧 할 것을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 시뮬레이션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함께 강진이 일본을 강타할 수 있으니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 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